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진영논리가 강한 곳에서 진영논리에 젖은 사람들을 향해서 진영논리가 요구하지 않는 그런 자신만의 독특한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전북대 강준만 교수 정도라면 그런 선소리를 내놓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꾸준히 글을 발표해 왔고 또 자신을 단련해 왔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꾸준히 뭔가를 하는 일은 부척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강준만 교수가 계속해서 내놓은 그런 글들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그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4월 7일 날 출간한 저서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 인물과 사상사에서 그런 진보 진영의 큰 입이자 논쟁적인 인물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책의 서문에서 그런 책의 성격을 드러내는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 많은 각성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많은 진보주의자가 시민을 내세워서 진보 형세를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윤리적인 소비자로 살고 있는 이중성과 위선을 깨는 게 더 시급한 일이 아닐까 그런 취지에서 그런 책을 내놓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강준만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980년대에 운동권을 지배했던 사고 가운데 하나가 조직 보유론이라는 게 있다. 운동 조직을 적의 공격에서 보위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설령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조직 박해 알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강준만 교수는 또한 이런 주장을 더합니다. 유시민은 민주화가 된 세상에서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조직 보유론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제가 설명을 더하면 그래서 그들은 한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아주 잡다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오히려 침묵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무죄론을 주장합니다. 지금 친조국 세력들이 하고 있는 짓이 바로 이런 짓입니다. 이런 활동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단연코 유시민 재단 이사장입니다. 조국 사건이 불거져 나왔을 때 초창기에 그는 증거인멸을 방지 위한 보관용으로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에 소유한 pc를 야밤중에 들고 나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것도 자산관리인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세상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된 말이 있게 마련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2019년 9월 24일 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인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에서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장관 아내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전에 컴퓨터를 반출해서 증거인멸 의혹에 쌓인 그 사건을 두고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당시에 또 이런 이야기를 대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장난질을 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의 컴퓨터와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짓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 당연히 복제를 해둬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적이 있습니다. 강준만 교수의 주장은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유시민 이사장이 주창한 의용지식인론이 하나의 절대적 자표가 되었다. 의용지식인론입니다. 이 의용지식인론은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직전에 유시민 이사장은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진보정부에 대해 의용지식인이 되려 한다. 유시민 자신이 진보정부에 대해서 의용지식인이 되려 한다. 진보정부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준만 교수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맹목적인 당파성을 진보의 자리에 올려놓고 의용이란 말 안에 녹아 있어야 할 수치심을 지워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진보진영에서 유행하고 있는 특별한 두 가지 현상. 첫째는 우리 이익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는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 둘째 우리 이익 당파적 이득이라면 모든 것은 합리화 될 수 있다. 이런 행동지침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유시민 이사장이란 것이 강준만 교수의 주장입니다. 또한 강준만 교수는 이런 주장도 더합니다. 수치심을 지워버린 효과 때문이었을까. 인터넷에는 강준만 교수 자신을 의용심민으로 칭하는 이들이 대거 등장했으며 이들은 진보 언론마저 의용이 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강준만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의용 저널리즘을 요구하는 압박은 일견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언론과 지식인이 벌떼처럼 달려들은 악플 공세가 두렵거나 신경이 쓰여서 자기검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준만 교수는 또 이런 주장합니다. 비판을 원천 봉쇄하려는 권력의 만료가 좋은 걸 당신들이 본 적이 있는가. 진보 언론이 어쩌다 진보 정부를 비판하면 팩터 여부와 상관없이 진보 성향 독자들로부터 기레기라는 욕이 쏟아져 기사의 기본인 팩터가 설 자리가 사라졌다. 사실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책을 공개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그냥 물어뜯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 금수나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이 사실과 진실에 대한 존경과 인정이 없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도저히 해수는 안 되는 일을 일삼는 사람들의 선악 개념은 결국 부끄러운 마음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다운 것이죠. 무언가를 할 때 수치심을 느끼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인간이 아니라 금수이고 그것이 인간이 아니라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광주만 교수는 또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유시민은 아직도 서울대학교 풀학지 사건이 일어났던 1984년 9월에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화가 이루어질 대로 이루어진 오늘날에도 유시민은 그 시절에 선명한 선악 이분법의 사고틀에 갇혀 있다. 여기 서울대 풀학지 사건은 전두환 정권대인 1984년 9월에 서울대 학생들이 학교 내에 있던 다른 학교 학생과 민간인 사명을 정보기관 풀학지 첩자로 오인해서 감금하고 고문을 가하고 폭행을 가했던 사건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당시 사건에 연루돼서 진역형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가 쓴 항소이유서가 상당한 명성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1980년대와 1970년대 유령이 여전히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아직도 그 시대에 갇혀있는 정치인과 지식인과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제1보는 우선 사의로 총선해서 잘못된 정책과 실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 정치 세력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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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